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? 내가 까기 좀 그런데? 우리 훈발놈한테 맡길까? 왠지 잘 깔 것 같아 대립당 가는 아 네 형님 바로 가고 갑니다 자 우리 성주 형님의 국가한계정 아이콘팽 설마 티밥 나오는 거 아니겠지? 나 진짜 너무 서운해 티밥은 아니겠지? 일단 본 Davidson 순서만 아 형님 아이콘간니 就是 아P 어딜 잡고 있는거야? X잡고 방송하는거야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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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.. 무과금은 어쩔 수 없나보다 EENG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? 애들 뭐있나? 사실 이미 다 봤구요 네 이렇게 갈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? 팀은 내가 관심선수로 다 짜놨어 공격수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 얘가 양발임 유일하게 스트라이커중에 근데 중요한게 커브가 발목에 깁스를 했나봐 그치 일단 크바라치 헤일리아 얘가 거의 뭐 EENG 주인공 아님? 인기 많던데 근데 공미에 쓰기에 중거리가 너무 안좋음 파비오 비에이라라는 친구가 있더라구요 중거리가 119에다가 커브가 117 나와서 밸런스 106? 아니 이번 NG 좀 개썩었는데? 아니 이거 왜이래? 다 하자가 있어 아 이거 안되겠다 기각 기각 너무 하자가 많다 다른 시즌 없음 다른 시즌? 22KB? 코리안 아이콘 아님? 아니 이정도면은 그냥 토치 아님? K그나브리 아니 왜 빅리그 안감? 바이에른 미넨 싹 바르겠는데? 야 이게 아 새직련 인정이지 우리 형이야 근데 왜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 국대 안됐음 이정도면? K레반도프스키 아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김오규 선생님을 처음 들어봐요 김오규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세요? 아 잘하시겠지 잘하시기야 근데 후뱅 디아스 반데이크 수준이 아니야 이정도면? 아이씨 악마의 왼발 이거 어디서 주는거야 이거? 뭘로 먹을 수 있는거야? 이건가? 두개 살 수 있다 여기서 K레반도프스키 뽑겠습니다 조기우선! 오케이 불? 아 어? 어 이거 일단 2KB고 이거 아직 가격 형성 안된거 아닌 지금이다 조기우선! 오케이 어?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인기 많지 않을까? 성준이 아이콘팩 뭣떻는지 알려주실분 아 예예예 아 이거이거이거이거 예 이거 지금 3위 2옥 접니다 예예 사시구요 잘쓰시고 감사합니다 롤 아 근데 롤은 다 비싸가지구 오카가 곤살루 게드스? 어? 좋은데? 얘 이강인 친구잖아 친구였던 어 마요도 100억정도면 어 뭐야 이새끼 중거리 왜이래 갑자기 갑자기 슈팅하는 법을 까먹었나? 어? 페리시치도 100억밖에 안하네요? 러즈반 오 뭐야 오 이거 진짜 킹뿌지 않은데요? RDT 근데 슈팅하나는 기깔락이네 애가 좀 뒤뚱뒤뚱거려서 좀 그렇지 윙허가 더 없나? 코스티치 72억 발이 하나 없고 볼프 오! 아 이거 밸런스 왜이래 아 이거 다 예매하냐 자 다음 기각 스포트라이트 어떤 나 스포트라이트 저번에 짰던거 한번 다시 보자 레전드 대한민국은 뭐지? 어?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니가 자꾸나 이팀이 하남자 아닌 이유 차두리에 안쓰 차두리 없으면 한국 아니지 이제 합류할때 됐다 무과금 솔직히 이거 딱 맞다 이게 맞지 이 가격에 지금 닥쳐 나 채팅 안볼거 아니지 나 소통 안할거야 아니면 스포트라이트 한번 보실? 이거 어때 이거 500억밖에 안하네 개 이쁘다고? 뭐가 도대체 어디에 잠깐만 근데 이거 약간 NG단일팀 느낌 나는데 선수진 구성이 2002년생이고 막 그니까 약간 NG단일팀에서 약간 좋아진 상위호환팀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이거봐 또 페널티킥 지랄났잖아 이거 애들이 어려가지고 PK 경험이 많이 없어요 내가 NG단일팀 하면서 느꼈는데 페널티킥 수치가 110 넘어가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나 연장 항상 껐잖아 103 100 야 데토마스는 그래도 좀 120이네 어? 이 친구 믿고 갈까? RD팀 아 라이스 쓸 수 있다고 오 좋은데? 괜찮하네 아 그바르디올이 스포트라이트에 있음? 아 얘는 써야지 이거 얘는 진짜 크로아티아가 지금 4강 간 원인 중에 한 명이야 얘도 내가 옛날에 NG단일팀 할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친구 빅클럽 간다 와 뭐야 아니 얘 스트라이커도 가능하겠는데 스포트라이트 좋은데요 다시 보니까 나쁘지 않았네 어 괜찮네 가자 이 팀 갑시다 아 여기 제드스펜스 넣을 수 있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에 단주마 가능이다 천억인데 이거 돈이 이렇게 될라나 돈 모다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게드스가 스트라이커 가는게 맞을 것 같은데 게드스 얘는 키가 그래도 180대였던걸로 아 179구나 어? 오오 급여 20? 개꿀인데 엔조 베르난데스? 에 좋다 이 급여 2를 또 아예 꼈네 오플백 제드스펜스 빼고 알렉산더빠 야 야 야 뭐야 이거 야 이 친구 뭐야 좀 치는데 에 에? 야 이거 센터백이잖아 제드스펜스도 나쁘지않아가지구 어 800 어 딱 맞는데 돈도 되는데 우독이 어떻게 사람 이름이 우독이 좌풀 빼 우독이 아니 은근 괜찮은 선수 많은데 진짜로 어 어 약간 한국사람 이런거 같은데 우독이 코어 여기 엘랑가자의 윈데르 티르키의 손흥민이라고 어 에? 몸싸움 이거 맞아? 벌크업 안된 손흥민 느낌 나긴 하네 근데 아니 이 팀 재밌긴 하겠다 그죠 약간 NG 단일팀 느낌 나면서도 성능은 훨씬 좋을거 같은데 에드스가 빠르기는 더 빠르네 슈팅도 조금 더 좋고 약간 얘는 좀 윙어 느낌 나는데 스탯이 아 강뚝도 있네 RDT RDT는 일단 멋있잖아 그래 이게 맞다 이게 맞네 그죠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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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과금? 너무 맛있겠는데 잠깐만 에릭셀이 나는데 조금 다 좋은데 민첩이 어 어 키에서 89억밖에 안한다고? 으악 야 발 하나 어디갔어 아니 왼발 쓰는 법을 까먹은거야? 이러면 딱 맞다 어차피 공격진 전부 양발에다가 키에사도 그냥 양발이라 쳐야돼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 갑시다 내일 이 시간에 그냥 이거 싹 팔아서 대낮까지 딱 받아와가지고 돈 이거 딱 만들어와서 이 생으로 출정식 줘 줘야겠다 그럼거 CUI 이중 수 이 뉴스 っ